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런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국토인식에 대해서 고지도와 고문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 이후의 국토인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 부분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도와 지리지에 초점을 두고 각각의 특색을 잘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나라의 위치 그리고 그 위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 배울 주제를 먼저 같이 7,8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꼭 잡고 가야 할 지리 개념들이 많으니까요. 꼼꼼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잘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러분들과 이번 50분 동안 정말 완벽하게 우리나라의 위치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실에서의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수학을 잘하는 현우라는 친구는요. 선생님 저는 1분 단 3번째 줄에 앉아 있어요. 라고 아주 깔끔하고 도닥이 얘기를 해주네요. 상의는요. 선생님 저는 안 그래도 수족냉증으로 손발이 시린데요. 창가 옆에 앉아 있어서 겨울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규환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성적상으로는 중간 정도의 위치인데요. 엊그저께 체육대회를 하면서 여자친구들에게 아주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위치가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뭐냐면 오늘 배울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를 조금 빗대서 설명을 한 거예요.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지리니까 우리 한반도가 우리 지구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수리적 위치, 어떤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가 있는지 외국 친구들한테 기본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겠죠. 세계화 시대니까. 자 그러면 우리 수리적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리적 위치는요. 그야말로 숫자로 표현되는 위치입니다. 우리 지구본에서 보면요. 선생님 지구본을 가지고 왔는데. 이 지구본에 보면 가로선과 세로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 그래서 이 가로선이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볼 위선이 되는 거고요. 세로선이 경선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북반구의 중위도 정도에 위치를 하고요. 경도상으로는 이 정도에 위치합니다. 그전에 아직까지 위선이라든지 경선에 대해서 개념이 잘 안 잡혀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도가 뭔지 그리고 그 위도를 표시한 연결한 위선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지구를 보셨을 때 지구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한가운데 가로선. 이 지구를 정확하게 반으로 가를 수 있는 가로선이. 적도입니다. 이 적도를 정할 때는요. 별로 이견도 없었고요. 아주 간단하게 정해졌어요. 선생님 집에서 배를 가지고 왔는데 감기 나으려고 배를 많이 사놨거든요. 자 딱 보시면 한가운데 이 가로선이 이 배를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적도가 위도 0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북쪽이 북반구 남쪽이 남반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도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각도로 표시한 것이 바로 위도고요. 그 각각의 같은 위도를 가지는 지역들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표시되는 선이 위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가로선이 바로 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본에서 가로선이 위선이라는 거 정리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위도 값은 얼마를 가지는지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 여기 있죠. 대한민국이 여기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선생님이 확대해 볼게요. 확대를 해봤더니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 땅은 마라도입니다. 그 위도가 뭐다 북반구의 위도 33도 정도에 위치를 합니다. 그다음 가장 북쪽 땅은요 북한에 위치한 유원진이라는 곳인데요. 위도 43도에 위치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우리 더하기 5 빼기 5 한번 해볼까요. 더하기 5 해보세요. 38 빼기 5 해도 뭐죠. 38 여러분 38선 들어보셨나요. 물론 이 38선은 휴전선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1950년대 그 냉전시대 때 미군정과 소련군정이 우리나라를 38선을 기준으로 나눠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통치를 했었죠. 휴전선의 시발점이 된 선 좀 가슴 아픈 선인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중앙위선은 38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자 여기 봤을 때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를 기준으로 북위 30도 그다음 남위 30도까지를 우리가 저위도라고 해요. 그다음 북위 30도부터 60도 남방구도 마찬가지예요. 중위도라고 합니다. 그다음 60도부터 90도까지 우리가 고위도라고 해요. 적도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도 고위도로 가는 거고요. 적도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도 고위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방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우 익숙한데 남극으로 가면 갈수록도 고위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북방구와 남방구는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자 우리 우리나라가 있고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같은 위도에 속하는 지역들은 사계절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뭐 봄도 있고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남방구에 속한 이 중위도 지역들이요. 이 중위도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나타나요. 그런데 계절이 정확하게 반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이 호주는요 비슷한 뭐 중위도 속하는 이 호주의 이 지역은요 겨울이에요. 우리가 겨울일 때 이 지역들은 여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길 때요 이 남방구에 속한 중위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한껏 즐길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더운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빨간 비키니를 입고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그런 신문기사라든지 그런 걸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북방구와 남방구는 서로 계절이 반대다는 거.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속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수리적으로 중위도에 속하는데 이 중위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무엇인지 그것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적도를 기준으로 30도까지는 저위도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위도에 속하는 지역이고 여기가 고위도에 속하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저위도는요. 거의 1년 내내 태양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거의 여름입니다. 아주 더운 여름이 있고 그냥 여름이 있고 좀 덜 더운 여름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중위도 지역에서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북극 지방 주변과 남극 지방 주변에서는요. 좀 덜 추운 겨울이 있고 겨울이 있고 아주 추운 겨울이 있을 뿐이지 1년 내내 좀 추운 계절을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구가요. 자전축이 만약에 똑바르다면 사계절이 나타나지 않고 중위도 지역도 봄과 가을 같은 날씨가 1년 내내 유지가 될 거예요. 지금 친구들 속으로 나 안 그래도 여름도 싫고 겨울도 싫는데 잘됐다. 자전축 똑바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지구는 이렇게 23.5도 정도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지구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계절을 볼 수가 있는 건데 하지 때 이것은 우리가 북반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북반구의 여름이에요. 여름의 모습인데 적도를 기준으로 이 여름에는요. 태양광선이 이 북반구에 더 치우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북반구가 좀 더 더워요. 그때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오면요. 이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북반구의 겨울에는 남반구를 중심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전달이게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즉 북반구 중위도 지역이 겨울일 때 남반구 중위도 지역은 여름 날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고 이렇게 사계절이 순환되는 거 바로 우리나라의 위도상의 위치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중위도 지역에 속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위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위도상의 위치로 설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지금 칠판에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할 거예요. 잘 따라오시고 자 첫 번째 우리나라가 중위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슨 계절? 어 사계절이 뚜렷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환월 기온과 가장 추운 달의 기온과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 그리고 연평균 기온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냉대와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속한다. 세 번째 냉대와 온대기후가 나타나니까 거기서 사는 식생도 무슨 식생일까요? 어떤 나무들이 자랄까요? 그렇죠 냉대림과 온대림이 자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가 냉온대기후이기 때문에 특히 대부분 온대기후죠. 온대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토양을 우리가 성대토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갈색도가 많이 분포를 합니다. 선생님 흑색깔이 당연히 갈색이지 뭐 다른 색깔도 있나요? 여러분 적도 근처에 사는 혹은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적도 근처에 동남아시아 사는 친구들에게 너네는 흑색깔이 뭐니? 흑색깔을 크레파스에서 하나 골라볼래? 그러면 고민을 하다가 약간 붉은빛을 띠는 색깔을 보여줄 거예요. 그 지역의 토양 색깔이 붉은빛을 띠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진짜예요? 선생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리는요.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당연스럽게 여겼던 게 당연한 게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이 토양도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색깔이 결정됩니다. 그걸 우리가 성대토양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토양에서 우리가 자세히 배울 테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다양한 계절의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24절기 들어보셨죠? 그것도 다 계절의 변화를 반영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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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위도상의 위치로 설명을 한 거고 그거는 우리나라의 무슨 위치를 설명한 거다? 수리적 위치로 설명을 한 사례에 해당을 합니다. 이런 얘들을 잘 알아라야지 우리가 문제풀이할 때 잘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도를 우리가 해결을 해볼게요. 위도를 결정할 때는요. 위도의 위도의 위도 영도를 결정할 때는 별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뭐 누구나 인정을 해요. 그런데 경도는요. 다릅니다. 선생님이 배를 또 가져왔는데 배 순환 씨는 자 배를 보시면 이 세로로 반을 잘랐습니다. 이 세로로 반을 잘랐을 때 이렇게 선생님이 잘라왔는데 이건 사실 어떤 위치에서 자르든 똑같이 이 모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를 자르든지 똑같이 이렇게 세로로 쪼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도의 기준 경도 영도를 잡는 데는요. 기준을 세우는 데는 여러 국가가 서로 신경전을 벌였죠. 자 아무튼 이 경도는요. 이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는 좌우선 중에 기본이 되는 선이죠. 그럼 선생님 좌우선이 뭐예요? 경선이에요. 그냥 경선. 자 아무튼 이 본초 좌우선이 경도 영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본초 좌우선이 어디 위를 지나간다고 적혀 있어요. 런던 영국의 수도인 런던의 그린이치 천문대 위를 지나가는 것을 경도 영도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도는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시험 문제나 선지에서 시간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경도로서 설명되는 위치예요. 자 그래서 경도를 보시면 자 경도 영도를 기준으로 지구는 둥근이니까 오른쪽으로 몇 도? 180도 왼쪽으로도 몇 도? 그렇죠. 180도. 그래서 동방구와 서방구로 나뉩니다. 우리나라는 서방예지국이에요 동방예지국이에요. 그렇죠 동방예지국이죠. 아무튼 우리나라는 동반구에 속하는 국가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도상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디에 위치하냐를 살펴봤는데 자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구를 이렇게 펼쳤어요. 지금 런던을 중심으로 즉 경도 영도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180도 왼쪽으로 180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대한민국 한반도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가 대충 어느 정도가 되냐면 경도 124도부터 132도 동경에 위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가 이 경도상의 위치에 포함이 돼요. 우리나라의 가장 서쪽 땅이 마안도예요. 북한 땅이고요. 가장 동쪽 땅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독도입니다. 자 그래서 124도와 132도 사이에 분포하는 국가라는 거 알아두시고 선생님 이거 경도는요. 뭐와 관련 있다고요? 딱 하나예요. 시간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 우리 그 시차 계산하거나 표준시를 결정할 때 그때 관련이 있는 건데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빗금 쳐놓은 같은 라인에 속하는 국가들은 동일한 시간대를 쓰는 겁니다. 물론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동일한 시간대를 쓰는 국가가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북방구든 남방구든 상관없이. 북방구와 남방구는 계절은 반대지만요. 같은 경도상, 세로상의 위치를 한다면 시간대는 똑같아요. 그러면 아까 했던 비교했던 우리 오스트랠리아, 호주를 한번 얘기해보면요. 호주와 우리나라는 계절은 반대입니다. 하지만 시차는 거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더라도 시차 적응하기엔 좋습니다. 기온, 기후 적응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조금 더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분명히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디를 표준 경선으로 쓰냐? 자 표준 경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표준 경선이 그 나라의 표준시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시간을 결정하는데 우리나라의 중앙위선은 127도 30분이에요. 124도와 132도 사이에 왜 128도보다 선생님이 조금 값이 적습니까? 섬을 제외한 육지의 중앙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이 우리나라가 분포하는 경선과는 전혀 상관없는 135도, 동경 135도를 사용한다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이 동경 135도선은요. 일본 고베와 오사카 상공을 지나가는 그 선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는 동일한 시간대를 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태양이 남중했을 때를 몇 시라고 배웠죠? 지구과학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그렇죠 12시에요. 태양이 내 정수리 위에 왔을 때를 12시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이 일본 135도선에 태양이 남중했을 때 12시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12시 태양이 남중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12시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태양이 남중한 시간은요. 12시 30분이 되어야지만 태양이 진짜 남중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30분 빨리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 한 번 지금 정리해 볼게요. 지구는 360도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죠. 그러면 한 시간이 이 세로 간격 경선의 간격 몇 도를 의미할까요? 15도를 의미해요.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15도마다 한 시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중앙 경선과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경선의 차이가 몇 도가 나냐면 7도 30분이 나는 거예요. 이 도도요. 60분이 1도거든요. 시계랑 비슷하죠. 시간하고 비슷한데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7도 30분이니까 15도의 정확히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30분 차이가 나는 게 원래는 맞는데 우리가 일본과 시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30분을 좀 빨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 경선을 알아봤고요. 이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 일본과 동일한 135도를 사용한다. 동경 135도를 사용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02 월드컵을 일본과 한국이 함께 개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지리적인 수리적인 위치에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요. 시차가 난다면 공동 개최를 할 때 중계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계산하는 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일 월드컵 개최를 공동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시간대를 쓰는 위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거 또 자존심 강한 친구들은 왜 우리나라 표준 경 표준시를 우리나라 중앙 경선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본 거를 쓰나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대한제국 시대 때는요. 127도 30분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거를 따르고 다시 해방 후에 또 잠깐 돌아왔다가 61년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의 표준 경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여행이나 외국 호텔에 머물게 되면요. 로비 같은데 이런 세계 시각을 쫙 펼쳐놓은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선생님 싱가포르에 갔을 때요. 어 우리나라 몇일까? 하면서 이렇게 로비에 있는 시계를 쳐다봤어요. 근데 서울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이. 그래서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지만 선생님 배운 여자니까 서울이 몇인지 알죠? 배운 여자니까 왜? 어디를 보면 됩니까? 도쿄를 보면 되죠. 왜?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같은 시간대를 사용하니까 충분히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본 여행 갔다 와서 시차적응 안 된다고 이런 못 배운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이제 공부했으니까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경도, 영도는 이제 이해를 하셨죠? 런던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180, 왼쪽으로 180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빨간 선을 보시면 또 다른 선이 있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이 180과 180도가 이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경도 180도 선이 바로 뭐가 되냐면 날짜 변경선이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걸 이해를 하려면요. 항상 지구의 중심을 경도 공부할 때 시간 공부할 때는 런던을 영국을 중심에 두세요. 그다음에 180도 이스트, 180도 웨스트. 그다음에 여러분 태양은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뜨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135도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180, 웨스트, 이스트가 이렇게 둥글게 만납니다. 바로 이 만나는 선이 날짜 변경선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1월, 1월 며칠을 해볼까요? 뭐 24일, 1월 24일, 23시를 해볼게요. 23시 59분이에요. 지금 25일로 넘어가기 일부 직전이죠. 자 그러면 180도 떨어진 이 영도, 런던, 영국은 몇 시일까요? 12시간 전이니까 1월 24일 오전 11시 59분일 거예요. 그리고 더 왼쪽으로 가볼게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늦춰집니다. 가장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계속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늦춰지는데 1월 23일, 23시 59분이 돼요. 지금 이렇게 만나는 선을 기준을 했을 때요. 지금 이 구역과 이 구역은 아주 가깝고도. 먼 나라가 돼요. 시간적으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날짜 변경선인데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태양이 여기서 뜨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해가 빨리 뜨는 국가예요. 우리나라보다 해가 더 빨리 뜨는 국가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나라보다 다 해가 늦게 뜨는 국가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오늘 도저히 어려워서 안되면 이거라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표준경선 동경 135도를 사용하면서 영국보다 그래서 몇 시간이 빠르다? 9시간이 빠른 거예요. 왜? 135도를요. 아까 1시간에 15도로 했죠. 그러면 이렇게 9시간이 나옵니다. 영국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천천히 좀 더 문제를 통해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먼저 자료 먼저 볼게요.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거를 자료로 제시한 건데요. 지금 영국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죠? 플러스 9라고 적혀 있어요. 1번도 플러스 9네요. 중국은 플러스 8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에 영토가 넓기 때문에 9개의 시간대를 쓴다고 해요. 중국은요. 넓긴 넓은데요. 공산주의 체제죠.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통일된 시간대를 씁니다. 국가마다 이 시간대를 결정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플러스 9 9시간 빠르다는 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일이 나타나요. 우리나라 아침 뉴스 2014년 1월 1일 9시 뉴스에서 자 우리 대한민국은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집에서 지금 떡국을 먹고 있습니다라는 장면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런던 특파원을 연결해요. 런던 특파원 뭐 이미지 특파원 나와주세요. 그러면 이미지 특파원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런던 시민들이 런던아이 주변에서 런던에 불이 켜지고 런던아이에 불이 켜지고 불꽃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막 희망에 들뜬 기대에 들뜬 모습 그리고 같은 시각 뉴욕을 연결하면요. 김정은 특파원 나오세요. 그러면 그 특파원이 뉴욕은 한 해가 저무는 것을 아쉬워하며 한 해의 마지막 만찬을 저녁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얘기해 줄 거예요.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은 아침 떡국을 먹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막 한 해가 시작됐고요. 아직까지도 한 해가 다 저물지 않은 그런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대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014년은요. 정말 이 지구 축제예요. 축제장인데 동계올림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아시안게임도 하는 스포츠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게 뭐예요. 외국에서 하는 경기는 이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잘 맞춰서 TV를 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김연아 선수의 그 경기가 언제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만약에 어떤 선수의 경기가 2월 21일 현지 시각으로 오후 5시에 있을 예정이랍니다. 선생님이 시간 계산하는 거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도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단계단계 하시면 되는데 먼저 여러분 시험지를 받자마자 만약에 시차 문제가 나왔다. 자표축부터 그리세요. 쫙 펼쳐서 동경 180, 서경 180. 그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을 딱 표시를 해놓고 시작하세요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요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이 안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표준 경선을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당연한 것은 알려주지 않죠 그리고 이 시차 문제는 내신에서 변별력을 요구하는 그런 서술형 문제로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내신 만점을 위해서 지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135도 이스트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60도 이스트네요. 오른쪽이 있으니까 60도 동경 60도 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알려준 시간대가 우리나라의 시간을 알려줬어요. 지금 소치의 시간을 알려줬습니까. 소치의 시간을 알려줬네요. 2월 21일 오후 3시인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요 이 오후가 붙으면요 그대로 3시라고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꼭 15시로 고쳐서 시험 문제 푸셔야 실수를 안 합니다. 15시로 고치고요. 그다음에 비교를 하는 지역과 비교를 당하는 지역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역이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그렇죠. 알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알아야 될 지역이 오른쪽에 있죠. 선생님이 오른쪽에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비교당하는 지역과 비교했을 때 빨리 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플러스 해줘야 됩니다. 플러스 해줍니다. 그다음 몇 도가 떨어져 있나요. 75도가 떨어져 있죠. 나누기 15를 해보세요. 몇 시간 차이가 나는 지역이죠. 네 5시간입니다. 5시간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월 21일 20시 오후 8시 저녁 먹고 TV를 켜면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조심해야 될 포인트라든지 꼭 우리가 가져가야 될 알고 있어야 될 포인트만 잘 잡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연습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볼게요. 암산으로 이미 끝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 경선이 어디입니까. 표준 경선이 서경 45도선이죠. 선생님 여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할 때 선생님 무조건 우리나라 표준 경선은 표시하고 시작하라 했죠. 잘 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엔 45도 서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경 45가 아니라 서경 45에 잘 표시를 해두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이 몇 도가 차이 나죠 여러분. 요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135에서 45를 빼면 안되고 간격이니까 그대로 180도 간격이 이 어 180도의 간격이 나는 거예요. 이미 암산으로 몇 시간 차이가 나요 정확히 열두 시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브라질 월드컵은요 중계방송 계산을 할 때 되게 쉬워요. 그냥 거기가 새벽 다섯이면 아 거기가 브라질이 오후 다섯이면 우리는 새벽 다섯인 거예요. 브라질 오후 셋이면 우리는 새벽 셋입니다. 조금 그 경기를 볼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힘든 면도 있지만 계산은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이 브라질 월드컵도 한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수리적 위치에서 여러분과 선생님이 지금 마무리 지어야 될 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위도와 경도를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도를 보니까 가장 남쪽의 마라도가 있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 땅 극남에 해당하는 마라도입니다. 그다음 가장 북쪽에 해당하는 이 극북은요 북한 땅에 포함되죠. 그래서 시험이나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동쪽 땅을 우리가 극동 독도라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극동과 극남은 대한민국 땅에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됐고 이 두 지역을 아주 많이 비교했습니다. 아직 극서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지역은 아닌데요. 극동 동쪽이 중요하니까 가장 동쪽이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 경도가 강조되는 거예요. 지금 131도 52분이라고 돼 있죠. 60분에 가까이 된 거예요. 거의 132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는 그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보시면 동경 132 이런 그 가사가 있죠. 그래서 132도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마라도는 33도 북위 33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험제에 이 독도와 마라도를 자주 비교를 해요. 선생님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독도가 해가 가장 빨리 독도가 해가 빨리 뜨나요? 마라도가 해가 빨리 뜨나요?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면요. 친구들이 우리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독도가 빨리 뜨죠. 선생님 가장 동쪽에서부터 해가 떠오른다면서요. 독도에서 가장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몰이 먼저 시작되는 곳이 어디죠? 일몰이 제일 먼저 해가 먼저 지는 곳이 어디죠? 그러면 갑자기 침묵이 흐르고요. 눈을 안 마주치고요. 이상한 어색함이 흘러요. 여러분 왜 그런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24시간은 모자라는 게 아니라 24시간은 똑같아요. 해가 빨리 뜬 지역이 해가 빨리 져야죠. 그래서 독도는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지역이면서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기에서 일출로 내면 다 맞추는데 일 모를 넣으면 또 실수하거나 틀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극도 살펴봤고요. 선생님이 아직 극동은 못 가봤어요. 독도 땅은 못 밟아봤는데 4년 전에 마라도는 다녀왔습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돌아다녀도 2시간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아주 평지. 선생님 좋아하는 평지예요. 나중에 꼭 가보시고요. 제주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한 2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리적 위치의 마지막 대척점인데요. 이 대척점이란 건 뭐냐면 지구의 어떤 표면에서 어떤 점에서. 지구 중심을 향해 찔렀을 때 다시 튀어나오는 이 점이 대척점이에요. 딱 정확하게 딱 중심을 지났을 때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인데 왜 선생님 수리적 위치를 하면서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나요. 자 가지고 있는 의미 혹은 대척점끼리 서로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중앙 위선이죠. 그다음에 중앙 경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척점을 구하는 거 가끔 보기에서 나와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내신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선생님 지금 이 시간에 완벽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위도끼리의 서로의 대척점은요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나라의 지금 중앙 위. 도가 중앙 위선이 지금 38도선인데. 자 적도를 중심으로 막꼭지각을 형성하고 있네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들어봤던 그 단어일 텐데. 적도로부터 38도가 떨어져 있다 있죠. 그럼 얘는요 북쪽으로 38도 얘는요 남쪽으로 38도에 똑같아요. 각의 절대값이 똑같습니다. 그대로 적어주세요. 대신 NS를 어떻게 한다 바꿔줍니다. 끝이에요. 매우 간단하죠. 그럼 경도는요. 자 경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지금 중앙 경선이 127도 30분 동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 정반대인 지점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12시간이 차이가 나는 지역이에요. 12시간. 우리나라의 지금 중앙 경선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요. 12시간 차이가 나려고 그러면 몇 도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합이 180이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여러분. 127도 30분을 180도로 만들려면 몇 도가 필요해요. 52도 30분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60분이 1도예요. 백분이 1도가 아니라 60분이 1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East를 West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위도와 경도의 대척점을 구한 겁니다. 자 53도 52도 30분. 자 그럼 선생님이 이게 가지는 의미는 뭡니까.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위도가 정반대이다 보니까 계절이 반대요. 우리나라와 대척을 이루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남아메리카에 속하는 우루가이 부근입니다. 브라질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브라질 월드컵도 선생님이 12시간 차이가 난다 했죠. 앞에서 우루가이랑 또 12시간 차이 나는데 그거는 지금 경도와 얘기하는 거니까. 위도로서 먼저 얘기하면요. 이 남아메리카에 속하는 지역들은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일 때 그 지역은 여름이에요. 요즘에 마트에 가면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칠레산 블루베리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게 되게 값싸게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 지역은 한창 수확철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값싸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주 달달하고 맛있죠. 그 다음에 경도가 반대이다 보니까 경도가 180도 차이다 보니까 12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낮과 밤이 정확하게 반대요. 주야가 반대죠. 그러면 이게 경제활동을 할 때 어떤 도움을 주냐면요. 우리나라의 회사나 영업시간이 끝났어요. 우리나라가 퇴근을 할 때 거기는 다시 뭐하는 시간이 되나요? 우리나라 사람이 퇴근할 때 거기는 출근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이 이런 남아메리카 우루가이 부근 뭐 칠레 부근에 지사를 세워놓으면요. 이십사 시간 경제활동이 가능하겠죠. 인도와 미국도 이렇게 정반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십사 시간 경제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척점은요. 아주 위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구하는 방법도 잘 정리해 두시고요. 각각이 가지는 의미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까지 한 게 수리적 위치 여러분. 자 그래서 수리적 위치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던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부가 설명을 달면서 스스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경도는 간단해요. 그냥 시간대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지리적 위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위치는요. 우리나라 주변을 둘러싼 대륙과 해양의 분포 즉 주변의 지형이 어떤지 어떠한 지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전체 대륙의 동쪽 연안에 속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 국가 반만 섬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대륙과 붙어있고 산면이 바다 둘러싸여 있는 반도 한반도죠. 자 그래서 또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지리적 위치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럽과 아시아 대륙 이 전체를 선생님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요. 이 런던부터 선생님이 같은 위도에 속하는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이 50도 위도 50도 지역은 여전히 중위도이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입니다. 똑같이 서쪽에 치우쳐서 부는 서풍이 부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런던 옆에 있는 대서양도 아주 큰 바다거든요. 이 편서풍이 런던이라든지 유럽의 영향을 미칠 때는요. 바다의 영향을 가지고 와요. 바다 해양. 물이죠. 그다음에 그거와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게 대륙입니다. 이거 약간 어려운 설명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해야 되는 설명인데 이 두 개는요 물질의 성격이 다릅니다. 비열의 차가 있어요. 물은요. 천천히 끓고 천천히 식어요. 땅은요. 빨리 끓고 또 빨리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이 바다의 성격을 가지고 오는 편서풍이 바다의 성격을 가지고 오는 이 유럽 지역은요. 1년 내내 온도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륙 동안에 속하는 지역들은요. 이 편서풍이 바다의 성격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불어오면서 대륙을 지나와요. 그러면서 성격이 변합니다. 대륙의 성격을 반영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출때는 아주 춥고 더울 때는 아주 더운. 그래서 연교차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연교차라는 것은 체난월 평균 기온에서 체난월 평균 기온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체난월이라 그러면 7월이 되는 국가도 있고 8월이 되는 국가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8월 기온에서 1월 기온을 뺀 게 바로 연교차요. 이 갭이 바로 연교차죠. 자 지금 런던이 어떻습니까? 가장 연교차가 작죠. 왜? 대륙의 서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을 때 왼쪽에 있는 바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은 겁니다. 반면에 지금 내륙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연교차가 커지고요. 물론 동안이 내륙 가장 내륙보다는 연교차가 작지만 그래도 연교차가 서안에 비해서는 매우 큰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반도도 보세요. 대륙에 동안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추울 때 엄청 춥고요. 더울 때는 또 많이 더운 편이에요. 연교차가 매우 큰 편이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런던과 서울의 기후 그래프인데요. 먼저 강수량 패턴도 그렇고 기온 패턴도 그런데 먼저 기온 패턴부터 볼게요. 기온이 바로 선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최난월 기온과 최난월 기온의 갭이 서울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교차가 작은 기후를 우리가 해양성 기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연교차가 큰 기후를 대륙성 기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 지역은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는 경향성을 띈다. 반면에 해양성 기후는 고른 강수 패턴을 가지죠. 가지죠. 자 그래서 이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우리가 대륙동안의 대륙성 기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우리나라가 대륙동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또 나타나는. 기후 특색이 뭐냐면 계절풍 기후에요. 편서풍이 불긴 불지만 편서풍의 역량보다는 이 계절풍의 역량이 훨씬 더 강력하고 뚜렷합니다. 계절풍은 나중에 바람에서 더 자세히 해야 되는데 계절풍은 계절에 따라 풍향이 정확하게 반대로 바뀌는 방향이 바람이에요. 풍향이 정확히 반대로 바뀌는 바람. 그거는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물질의 비열차가요. 계절에 따라 대륙과 해양 사이에 기온차를 불러일으키고요. 그게 기압차를 만들어요. 고기압의 위치가 바뀝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나가거든요. 고기압의 위치가 바뀌어요. 여름에는 어디가 고기압이 되냐면 좀 더 시원한 바다가 고기압이 됩니다. 겨울에는요 좀 더 더 추운 온도가 낮은 곳이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는데 대륙이 고기압이 되죠. 그래서 바람이 풍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계절풍 기후가 더 뚜렷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계절풍 기후하고 대륙성 기후는요. 위도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냉원대 기후 배웠다 해서 기후는 무조건 위도랑 관련이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즉 앞에서도 봤지만 같은 위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해양성 기후 어디는 대륙성 기후죠. 위도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리적으로 대륙동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는 거고요. 지리적으로 대륙과 해양 사이에 위치하면서 그 기압차가 잘 느껴지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계절풍 기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위도에 속한 지역들도요. 이렇게 계절풍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위도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반도적 위치로 보는 우리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적 위치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자원은 부족합니다. 자원은 빈약하지만 아주 우수한 인력들과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해 온 자원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하는 수출력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메공업 바닷가를 중심으로 중화공업단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메공업단지 조성에 유리하고요. 가공 무역에 유리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는 것은 우리나라를 반도적 위치로서 지리적 위치로서 설명한 사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반도적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부터 중국 혹은 대륙의 문화를 일본 해양으로 전달하는 문화 전달자의 역할도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가 바로 지리적 위치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위치입니다.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특히 선생님이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 수리적 위치에 위도상의 위치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문제 풀이하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관계적 위치입니다. 아까 규환이가 뭐라 했죠 여러분. 성적상으로는 중간적인 위치인데요. 체육대회 한번 해가지고 여자친구들한테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위치로 바뀌었답니다. 이 관계적 위치는 우리나라의 위치를 설명할 때 주변 국가와의 관계 그다음에 주변 정세 정치적 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 가능한 변화 가능한 가변적인 위치예요. 그리고 앞에 배웠던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가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라면 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위도 경도가 바뀔 리는 없어요. 대륙 동안에 있던 나라가 서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절대적 위치라면 이것은 상대적인 위치예요.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위치 위상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근대 때는요. 대륙과 해양 사이에 위치하면서 열강들의 각축장이 됐습니다. 결국 그 결과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배 뼈아픈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죠.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냉전 시대 때는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전초기지로서의 또 희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은요.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서 태평양 국가의 중심지로서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경제 성장이든 정치에서도 세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력을 미치고 있죠. 만약 통일이 된다면요. 더 멋진 일들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높아질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예상을 하는데요.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나라의 수리적 지리적 관계적 위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리적 위치에서 선생님이 시간을 많이 좀 할당을 했고요. 관계적 위치는 간단하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스스로 풀어보기 요구를 먼저 가져왔는데요. 앞에서 배웠던 거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에 대해 옳은 설명인데 일단 우리나라의. 위치 중앙 위선과 중앙 경선이 표시되어 있고 기역 보기를 볼게요. 우리나라의 표준 시는요. 표준 시를 결정하는 거는 표준 경선이고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동경 백삼십오 도를 사용한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날짜 변경선이에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다는 건요.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지역과 비교당하는 지역을 봤을 때 날짜 변경선에 비해서는 우리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몇 도 왼쪽에 있죠 백팔십 도보다는 어 사십오 도 왼쪽에 있어요. 나누기 십오 도라며 세 시간이 느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 보기는 맞고요 니은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에 동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다 서안보다 아니죠 연교차가 컸죠.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나라는 반도국으로서 이런 전략적인 간문적인 역할을 했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디귿 보기도 맞네요 리을 보기 볼게요. age점과 주야 및 계절이 정반대인 점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대척점이죠 선생님이 앞에서 대척점을 구하는 방식은 알려드렸습니다. 삼십팔 도 이 값은 어떻게 위도 값은 값은 그대로 가고요 ns만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맞네요 그런데 경도 값을 보세요. 합이 180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적었죠 합이 180이 되게 바꾸려면 52도 30분으로 하고 east를 west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리을은 틀린 값이 되고요. 자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앞에서 맞는 보기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과 오늘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공부를 한 거예요. 아주 내용이 많고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냈을 때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요. 오늘 제대로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 문제풀이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뒷부분 못한 부분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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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